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사주팔닷컴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남자친구의 생년월일 시간을 넣고 명저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처음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쉬울거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사주로 보는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일까 두번째 버전 제가 그 첫번째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식신상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내 남자친구는 안그런데 내 남자친구 식신상관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있는데 오히려 식신같은 사람이 있을거고 식상이 없어도 뭔가 둘중에 하나는 맞는 사람이 있을거고 여러분 저는 광범위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한거지만 그 맞고 안맞고 이런 것들이 많았을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인들 대입을 했을때 오늘 할거는 식상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달라진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일단 만들고 나서 이걸 보셔야해요 식상이 있어서 표현을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식상이 있어도 불구하고 혹은 나는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의 표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식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십성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거에요 식상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이라고 했는데 좋고 싫음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특히 식신이 발달할수록 호불호가 명확해요 표현을 잘한다는 건 싫은 것도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꼭 좋은 것만 표현하라는 법이 없죠 식상이 발달한 사람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될거는 재성의 유무예요 재성 정제 편제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의 유무입니다 식신 상관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내보내는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보내는 거에요 분출하는 거고 외부로 보여지게끔 하는 거에요 내보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그 표현이 어디까지 전달 되느냐 이거는 재성한테 달려 있어요 정제 편제는요 목적지와 마찬가지에요 목적지 그리고 식상이라는 표현의 결과로 이어져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친구와 약속을 잡고 어디선가 만나기로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본다 그럼 서울역이라는 목적지를 검색을 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길이 이렇게 나오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재성은 목적지라고 했는데 사주에 재성이 없다는 건 목적지가 없다는 거에요 내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곳을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을 해요 결과를 예상해요 결과를 거기에 맞춰서 표현을 하겠죠 재성이 없으면은 그냥 나오는 대로 표현하는 거에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표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표현에 한계가 없어요 표현하는 게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갈 수도 있어요 어 나는 1에서 100까지만 딱 표현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정제와 편제에요 그래서 잘 전달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알아듣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 해놓고 표현하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꼭 연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르칠 때도 표현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듣는 것인지 이해를 해야 내가 내가 이해를 해야지 표현할 때 좀 더 낮춰가지고 표현을 하겠죠 재성이 없다는 거는 그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불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친구가 표현을 했는데 나한테 맞는 표현은 아닌 거에요 누구한테 맞춰서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 내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 재성이 있다는 그 재성은 대상이에요 대상 식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재성이 없다는 거는 표현을 해도 대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선 당연히 어 이 남자 뭐야 나 좋아한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재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맞춰서 표현하는 거에요 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그게 꼭 여자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되고요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이 발달 재성이 잘 돼 있고 식상이 잘 돼 있으면은 표현력이 잘 전달된다 대상에게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화 주고 받는 게 굉장히 잘 되죠 누구와 대화해도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성이 많고 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성은 목적지라고 했고 결과라고 했는데 결과와 목적지는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 목적지로 가는 길이 길이 식상이라고요 그 과정이 그러면 과정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는 있고 과정은 없어요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뻔히 보이는 거죠 옆에서 아 얘가 나랑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없을수록 식상이 잘 되어 있을수록 표현하는 게 더 우선해요 아니 우리가 연애를 왜 해요 뭔가 물론 그냥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이 사람과 한번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는 거는 다 재성의 영역이에요 특히나 이제 편제보다는 정제가 그런 게 강하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이 자꾸 새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목적성의 유무 결과 도출의 유무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을 하는데 잘 전달되는 유형은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 전달이 되고요 식상이 강하면 물론 표현은 잘 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아니냐 귀에 쏙쏙 꽂히느냐 아니냐 그게 나한테 와 닿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식상생제 되어 있으면 그 재성이 여자예요 왜? 대상이니까요 내가 표현하는 것의 대상이고 애정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상이 되는데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개념이 다르겠죠 자 정제가 있다 남자 사주에 그러면은 편제와 정제의 차이는 욕망의 차이예요 욕망 어떤 욕망이 있느냐 정제는 소유욕이 강하죠 편제는 과시욕이 강해요 그게 일단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가 발달되어 있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형태가 강해요 자 그런데 소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책임지는 대신에 내 여자인 너는 너는 내 안에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내 여자를 내 뜻대로 다루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책임은 지겠지만은 자유는 어느 정도 구속하는 형태가 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상생제가 잘 돼 있으면은 잘해줘요 자기 여자한테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내 소유로 만듦과 동시에 내 테두리의 영역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편제는 편제는 기본적으로 내 여자이지만은 과시욕이 우선하겠죠 과시욕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지죠 자유를 구속하거나 이렇게 소유하려는 경향은 정제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제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 정제가 발달할수록 순서가 중요해요 진도 나가는 순서 표현을 하는 순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천천히 나가려고 근데 편제는 한 방에 다 나가요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훅 들이대요 그리고 그 좀 가벼운 남자일수록 편제가 발달하고 그 가벼운 남자일수록 과시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 나이가 어리면 자랑하죠 내 여자친구랑 뭐 뽀뽀를 했느니 뭐했느니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죠 그리고 남들한테 자꾸 내 보이려고 하죠 그런게 이제 편제의 기본 성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거는 정제처럼 이렇게 내 여자라고 해서 책임지고 아껴주는 마음은 좀 덜해요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도 있을 거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죠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 남자가 세심한 매력이 있어요 세심하다 왜 세심하느냐 아니 그 내 여자니까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 그 사람 하나하나를 파악하는게 정제에요 정제 좀 깊게 들어가요 관계면으로 봤을 때 내 여자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는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다정다감한 것처럼 되어 있죠 편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크게 보죠 통으로 보죠 그 사람의 세심한거 하나하나까지 파고들지 않는다구요 대충 봐요 대충 상대방을 내 여자를 파악하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는거랑 그 전체를 그냥 대충 파악하는거랑은 다르죠 어 내 여자한테 표현하는 것도 과감하고요 내 여자를 다루고 리딩하는 것도 과감해요 편제들이 근데 정제는 세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떤 격차가 벌어지냐면은 정제는 결과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에서 어긋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게 정제들이에요 예측이 벗어나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해요 내가 이거 선물하면 얘가 좋아해야되는데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당황하는게 정제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연애를 해요? 처음엔 돈도 잘 써요 왜? 아직 연애 초기이고 내가 이 정도는 써야지 얘가 여기까지 만족을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관계가 지속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좀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쓰는 만큼 쓰지 않아요 노력을 그만큼 안한다는 소리에요 처음만큼 왜냐면 그만큼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 막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과감하게 쓰지만은 내 여자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액수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간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애가 진행될수록 좀 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정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에요 내가 이제는 연애 초기가 아니니까 이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정제들은 4주에 정제가 있으면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나한테 그만큼 시간과 돈을 덜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게 더 우선시 되어 있다는 소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 일이 더 우선일 수도 있구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안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정제라도 식신하고 상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정제는 식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식신하고 있는 것이 식신 식신과 정제가 같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형태를 유지해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도 변하는게 없어요 어 앞뒤가 똑같은 거구요 앞뒤가 똑같은 거고 애정지수가 굉장히 높다 애정지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의 정제가 있으면은 그 정제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내가 유지해야 되는 존재에요 그 정제가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 뭐 이런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제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관리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대상이 나한테 주어진 것과 똑같아요 근데 상관이 있으면은 그 정제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기복이라고요 표현의 기복이라고 제가 전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꽃을 키운다 화분을 키운다 그러면 물을 하루에 뭐 한 50ml씩 줘야 된다고 쳐볼게요 깜빡한 거에요 어제 내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준거야 지난 2일치를 한 번에 주려고 하는게 상관생정제의 유형이에요 어제 내가 안줬으니까 오늘 100을 주려고 하는거죠 식신은 꾸준해요 늘 똑같습니다 가장 어 모문적이구요 성실한게 식신정제 유형이에요 근데 상관정제는 그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그걸 만회하려고 합니다 맨날 잠을 어 늦잠 자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거랑 똑같구요 음 내가 여자친구한테 늘 30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안줬다고 90의 사랑을 한 번에 주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가 더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상관이 정제를 본 유형들은 끼워 맞추기를 잘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구요 식신생정제는 일관성으로 승부합니다 성실함으로 승부해요 사랑도 성실해야 되구요 의리가 있어야 되요 대신에 정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 나한테 주어지는거구요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구요 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정제라구요 만약에 내가 이 여자를 정제로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면 내 여자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게 정제들이에요 어떤 여자와 인연이 되냐면은 내가 내 여자라고 내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거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나는 당신의 여자에요 라고 이래서 소유 당하는 것을 좀 잘하는 그런 여자와 인연이 커요 기본적으로 자 편제는요 소유보다는 과시의 형태가 강하구요 그리고 정제가 내 테두리 안에 이 여자를 이렇게 가두고 이쁘게 가두는거에요 내 안에서 놀면 좋아 이러고 그렇게 하는건데 편제는 이미 그런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상대방과 같이 하는게 더 강해요 같이 하는거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게 편제들입니다 편제들 상대방과 같이 가고자 하는거구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하는게 편제에요 정제처럼 소유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풀어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유흥코드가 연결되요 놀러다니고 같이 즐기는 코드가 연결되는게 편제에요 정제는 같이 즐기는 코드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나한테 맞춰주는게 기본적인 코드구요 편제는 같은 선상에서 같이 행동하는거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흥이랑 연결되는거고 즐기고 노는쪽으로 연결이 되죠 식신하고 편제가 연결이 되면은 같이 공유하니까 같이 놀러다니는거구요 상관편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방치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요 이 여자가 꼭 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도 한다고요 크게 봐요 크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세상의 반이 여자다 편제인 친구한테 그 연애상담을 하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야 걔만 여자냐 세상의 반이 여잔데 이런거 이런 말은 대부분 편제 성향들이에요 편제 성향 그래도 식신이 개입이 되는거는 어 꾸준히 이렇게 내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소리에요 상관과 연결이 될 때 이제 최고의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바람기가 나옵니다 바람기 내 여자 남의 여자 구분을 하지 않고 여자는 다 여자 이렇게 퉁치다 보니까 내 여자한테만 잘하는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잘해요 특히 상관이 있으면은 내 여자보다 좀 더 이뻐 보이면은 더 잘하기도 해요 그 여자한테 정편제가 둘 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편제 성향이 강해지는 거구요 1간하고 가까운 것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식신 상관이 정제 편제로만 연결이 돼도 일단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된다는 거죠 남친이 없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거는 남자친구를 만들어두고 보셔 그쵸 정제가 있어야만 내 여자 남의 여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그 연예인도 별로 안좋아해요 연예인이라던가 그 뭐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편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구요 굉장히 과감하구요 식상만 잘 보면은 대신에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남자가 매력은 있는데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잘 안드는 거예요 편제가 있는 남자는 여자를 다룰 때요 약간 함부로 다루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다루는 듯한 함부로 다룬다는게 아니라요 함부로 다루는 듯한 느낌 여자 입장에서는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어 나를 이렇게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막 내 앞에서 깍듯하고 이런데 이 남자는 왠지 굉장히 과감해 보이고 되게 남자답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여자 입장에서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은 불평 불만이 될 수 있죠 아껴주는 느낌이 잘 안드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그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라는 그게 정제보다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식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관이 훨씬 더 바람끼가 심합니다 식신에 비해서 자 그러면 상관이 왜 바람끼가 있을까 자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 여자가 나를 설레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식신은 처음에 이렇게 확 빠져들어서 연애가 지속되는게 아니라요 만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깊어지는 거라면은 상관은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그니까 이 여자의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여자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상관은 그래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여자한테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더 매력있는 여자한테 갈 가능성이 크죠 마음이 상관이 있는 남자와 만나려면요 그 매력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식신은 깊어지는 거고요 상관은 처음부터 확 빠졌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이게 옅어져요 오히려 얕아집니다 그게 이제 식상의 차이예요 상관이 그래도 식신처럼 잘 돼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남조숙과 오행에 따라 또 달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건 십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재성이 강하다 이건 뭐예요 재성이라는 내 여자가 나보다 강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끌려가는 형상이에요 눈치 본다고요 눈치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이 눈치를 많이 보고요 재성이 강할수록 더 눈치봐요 식신상관 중에서 식신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요 표현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관은 표현했을 때 이 친구가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해요 식신은 알아듣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눈에 그냥 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재성이 약하면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예요 상관은 금사빠가 식신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꼭 제가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자면 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식상이 강한데 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식상 자체가 여자예요 그 식상이 제가 없으면 식상이 여자다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그 결혼할 때는 식상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8자 내에 재성이 없더라도 그 중에 어떠한 글자는 반드시 나의 이성으로 선택이 돼요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식상이 적고 재성이 많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여자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남자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이제 어 좀 막말로 표현하면은 호구 같은 남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식상생제가 잘 된 남자는 표현을 잘하고 그 표현이 여자한테 전달이 된다 여자 입장에서는 행복합니다 왜? 이게 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자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진심으로 느껴지게끔 표현을 하죠 당연히 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 돈이 개입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여자 입장에서는 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남자애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쓰는구나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재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식상생제가 안 돼 있고 식상만 발달하는 남자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어 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과감하게 돈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생일인데 좀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걸 해줘야지 편지만 딸랑 쓰고 만다구요 그 여자한테 맞는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없는 남자들은 그 여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정제가 정제 편제에 좋고 나쁨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제들은 어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제보다는 편제가 좀 더 위트있구요 좀 더 재미있는 걸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편제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함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정제는 아껴준답시고 막 어 함부로 안하잖아 어떻게든 내 비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그 뭐 인스타에 뭐 외모가 알려지거나 미인형들 있잖아요 주변의 남자들 보면 알아요 좀 약간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친해 보이고 뭔가 깊어지려고 그러고 상관이 있으면 재미있죠 예 상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 좋아하는 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정제의 상관 정제는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발달한 남자들이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들이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내가 이 여자를 꼬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쳐질 것 같다고 해야지 들이대는 게 재성들이에요 무재성들의 매력은 그런 거죠 될지 안 될지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들이대죠 그러니까 미인하고도 만날 수가 있죠 정제 편제 특히 정제 형들은 답을 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여자가 한정돼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타입이 정해져 있다 내가 좋고 싫어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미리 정해져 있다 꼬쳐질 것 같으면 꼬신다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한다 정제 형들입니다 거기에 상관이 개입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를 쟁취하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식신의 정제보다 상관의 정제가 내 여자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훨씬 강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상관 정제 형들 편제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그냥 여자면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들이 많아요 편제들 술자리에서 갑자기 만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모임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게 편제 성향입니다 정제는 딱 정한다니까요 저 여자를 만나야겠다 편제는 저 여자를 만나야겠다가 아니에요 일단 여자를 만나야겠다예요 저 여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는 식상생제가 아니라 식상생제가 표현이 잘 되고 그 표현이 적중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인성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개입하면 인성은 정인하고 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인하고 편인이 식신하고 상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식신하고 상관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식신상관입니다 그런데 정인하고 편인은 그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게 정인하고 편인이에요 그래서 직설화법이 안 나오죠 직설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간접화법이 나오죠 은육법이 나오죠 어디 빗대서 표현하고 그런 거에 더 맛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성이 개입이 되면은 표현하는 것을 절제 일단 절제합니다 절제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억눌러요 그게 이제 인성이 발달한 식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르다 누르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래서 그 폭발하는 감정을 뭐에다가 녹여낸다 노래나 편지나 뭐 이런 것들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글들 보면은 구구절절해요 글이 굉장히 누가 봐도 와 잘 썼다 이럴 정도로 감탄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인성이 개입된 것들 그게 뭔 말이냐면요 자기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검열 자기검열을 자꾸 하니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죠 표현이 그게 억압이에요 표현의 억압 식상들은 그냥 지르고요 편인이나 정인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생각을 수십 번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밤새도록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관계 형성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정인과 편인이 개입된 식상들이에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검열을 해도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벤트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 조언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인하고 편인이 또 개입이 되는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정인하고 편인 중에서 표현을 더 억압하는 거는 편인들이에요 편인들 편인들이 왜 표현을 더 억압하느냐 편인이 개입이 되면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라던가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로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어 나 좋아하나? 나한테 조금만 무심하게 하면 어 나 싫어하나? 이런 편협된 정보들로 인해서 표현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죠 선판단을 한다고요 선판단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게 편인들이에요 굳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사주의 편인만 있어도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대신에 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확신이 들면은 과감하게 배팅하는 것 또한 편인들의 역할이에요 정인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봐요 오래 오래 지켜봅니다 억압을 하지만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얘가 나를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또 배팅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상은 뒤를 안 보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인성들은 뒤를 돌아봐서 무서움 두려움이 커요 두려움 우리가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왜 고백을 못해요? 고백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후폭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10년 지기 여사친을 혹은 남사친을 좋아해요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백이 안 받으려지면은 어색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후폭풍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인성들이에요 정인 편인들 그래서 정인 편인들은 두려움이 크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증된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성이 없는 식신 상관들은요 바로 감정에 확신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인성이 정인 편인이 개입돼 있다 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냥 편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오래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얘를 좋아하는 게 확신이 딱 들면은 그때 가서 이제 터집니다 갑자기 터져 나가요 그래서 인성이 개입되어 있으면 폭발한다 여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충격으로 와닿아요 충격으로 충격을 받아요 얘가 나를 좋아했다고? 그 충격파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귈 수도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부었냐고요? 안 부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사랑에 관련된 노래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나오는 노래는 다 애정 관련 노래잖아요 그게 내 얘기 같다라고 하려면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편인이 있으면 뭐해요? 혼자서 이별을 만드는 게 편인이에요 혼자서 이별을 만드는 거 생각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듭니다 잘 사귀고 있는 도중에도 혼자서 막 생각해서 이별을 지 스스로 만드는 게 편인들이에요 정인들은 그렇게까지 가지지 않고요 정인하고 편인이요 식신상관에 적당하게 개입이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이 더 커져요 자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의 표현은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따라 되게 꼴물견이에요 틱틱거리고 오늘따라 막 자기 기쁜 거 다 티내고 나도 짜증나는데 일하고 와서 그럴 때 인성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그거를 조절하죠 기분이 나빠도 기분 안 나쁜 척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게 뭐냐면 내가 싫어한다는 표현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상을 조절한다는 건 그런 거죠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억압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걸 표현했을 때 여자가 받을 충격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이 적절하게 개입되어 있으면은 내 표현을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여자친구인 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죠 얼마나 좋아요 표현을 잘한다는 건요 싫은 것도 마구마구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개입되어 있으면 그걸 조절한다고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은 인성 정인 편인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경우 그래서 식신상관을 완전히 억압이 너무 강해진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내 표현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떤 성향이 생기냐면은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의존해서 내 표현을 대신하게끔 하는 거에 그런 성향들이 생겨요 의존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하죠 인성이 강한 남자는 마마보이 기질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느 경우에 마마보이가 되느냐 감당을 못하는 경우 내가 정인 편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의존하게 돼요 남의 표현에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엄마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데 너무나 처음에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요 자기 최면 자기 최면은 자꾸 걸다보면 어떻게 돼요? 내 최면에 나만 이렇게 훅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 최면에 넘어와요 내가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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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은 상대방도 어? 잘생겼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혹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인성이 잘 돼 있는 남자들은요 상대방을 혹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식상을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정신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인성이 많다는 거는 참을성이 대단하고요 뭐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성향 정인이나 편인이 강하게 되어 있을수록 나를 억압하고 식상을 조절하니까 상대방한테도 그런 걸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성향이 선생님 기질이에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여자친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내 애인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걸 찝어서 얘기하죠 여자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결국에는 그 남자가 이렇게 하는대로 물들어요 인성이 강한 남자는 타인을 물들이는 능력도 함께 있어요 여자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자 사주를 봐야겠지만 특히 사주에 상관이 있을 때 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 성향이 더욱 짙어져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가르쳐서 선생님 꼰대 스타일로 이렇게 딱 해서 말 듣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와 잘 어울리겠어요 그런 남자들이 가르침을 잘 받는 여자들과 어울리겠죠 남자를 고쳐서 쓰려면요 인성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가 식상에 인성이 개입이 돼 있어야지 내 행동을 수정하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 고쳤으면 좋을 거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죠 네 말이 맞는 거 같다고 논리적 검증을 하는 게 인성이 개입되어 있는 식상들이에요 만약에 인성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은 여자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죠 자기 고집이 더 세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인성이 잘 발달해야 나를 돌아봐요 나를 그래서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만화도 문제가 되고요 적어도 적절하게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죠 사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인성이 잘만 적절하게만 개입이 돼 있으면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해요 인성이 없으면은 너무 휘발성이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기도 좀 더 쉬워지죠 그럼 이제 비견겁재가 있을 땐 어떨까요 비견겁재 비견겁재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해요 자신감을 형성해줘요 자신감 내가 표현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한다 없을 때보다 더욱 더 과감해질 수 있어요 조건을 더 따지지 않겠죠 그 표현의 파급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견겁재가 돼 있으면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표현을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보통은 비견겁재가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날수록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해요 세상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나한테 얼마만큼 공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비견겁재가 많으면 많고 잘되어 있을수록 상대방한테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비견겁재가 없을수록 공감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답을 얘기하죠 정답을 아니 정답을 몰라서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냐고 내 힘든 거를 공감해달라는 거잖아요 공감해달라는 거 근데 내 어려운 점을 얘기했더니 정답을 얘기하고 앉아있어 뭐가 답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고 이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비검이 잘되어 있을수록요 그런 걸 안하고 공감을 해줘요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가장 잘 소통되는 유형이 비견겁재를 다루고 있는 식신상관들이 감정소통이 잘 돼요 없으면 없을수록 뭐다? 정답을 제시한다고요 남자한테 내 어려운 걸 말했더니 힘든 걸 말했더니 오히려 지적을 하는 거지 이제 그거는 니가 잘못된 거 같아 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네 누가 잘잘못 따지라고 했냐고요 왜 그 공감을 안하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견겁재가 많을수록 재성이나 관성에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가 없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조건 없는 연애를 하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좀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죠 왜? 뒤가 없는 연애를 했으니까 현재에 올인 했으니까 결혼 시점이 되면은 이 사람과 어떤 미래를 그릴 텐데 미래가 잘 안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비견겁재가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남자가 이성한테 가장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남자 입장에서 죄를 다루는 자신감 현재 상황을 나 중심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지지에 있는 밑에 비견겁재가 얼마나 잘 포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왕하느냐 신왕하다는 의미는 일관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성한테 어필이 되는데 자신감에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거가 없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자신감의 원천이 만약에 돈이에요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고 쳐요 사람이 그럼 그 100억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잃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고요 관계에 대해서 비겁이 나름 한두 개라도 잘 포진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식상을 쓰는 사람은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식상, 식신상관으로 표현을 하는데 비겁이 없다 지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오래 간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거를 잃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근거를 달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죠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 목걸이 이렇게 명찰 자신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채우는 게 직업에 대해 직업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게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 뭐야 이러면서 호기심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근자감이 있으면 그리고 중요한 게 표현의 임팩트가 다르다 비겁이 잘 돼 있으면 표현의 임팩트가 다르다 비겁이 없는 사람보다 더욱 더 다정다감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관하고 편관 관이라는 게 또 개입이 될 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식신상관에 정관, 편관이 개입되는 건 어떤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건데 관을 보고 표현하는 거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색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색다른 표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외모도 다르고요 톡톡 튀죠 기본적으로 그냥 식신하고 식신 재살된 식신하고 달라요 파워가, 임팩트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하고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식신, 식상이 관사를 보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거 같죠?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거 같은 깡다구 이런 거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식신의 편관을 본 명들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아요 그 즉시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냐면 내 여자친구한테 어떤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식신, 제살용이에요 식신의 편관을 본 명들이 그래요 믿을만하죠? 아 이게 라이브로 방송하면 이게 문제구나 흐흑흐흫 네 말이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안 흘러가 이게 말은 잘 나오는데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상관이 경관을 하면요 사상가가 돼요 사상가 이념가 사상가가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현재 정부의 문제점, 현재 제도의 문제점 너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하죠 물론 상관, 평관이든 정관이든 상관이 관을 본 사주의 관이 잘 되어 있는 상관들은 그런 문제점을 짚어주는 철학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런 걸 주입하죠 또 비겁이 많고 식상이 없으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연애를 합니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꼭 내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굳이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보자마자 불꽃이 확 튀는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첫눈에 반하는 거죠 비겁이 많고 식상이 없을수록 그렇게 혹 빠져요 식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좋고 싫음에 대한 기호는 형성이 되는데 비겁이 없으면 운으로 인한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짧은 연애를 강렬하게 합니다 식상이 없어도 재미나죠 재미납니다 근데 식상이 없으면 식상해져요 금방 왜? 똑같거든요 그 개그 패턴이 유머, 위트 이런 패턴이 달라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늘 처음엔 재밌죠?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은 개그 프로그램들이 왜 코너를 자꾸 바꿔요? 똑같으니까 처음엔 좋은데 처음엔 신선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해진다고요 우리 옛날에 개그 콘서트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코너가 있는데 뭐 갈갈이 패밀리라던가 생활 사투리 이런 코너들 처음에 볼 때 얼마나 센세이션 했어요 웃겨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똑같아 패턴이 또 저기서 또 물을 주세요 또 이러겠지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식상이 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 반복이에요 식상이 있으면 반복하지 않아요 식상이 없으면 식상하다고요 식상이 없으면 재미는 있죠 근데 그게는 한때예요 한때 위트라던가 센스라던가 상황 대처하는 그런 그런 것들은 거의 식상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있는 남자들이랑 연애하면 가장 많이 겪는 게 내 기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은 식상이 잘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분 풀어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내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개그를 하고 애교를 부려서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식상이 없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수록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죠 속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엔 경험이 쌓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학습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기긴 하죠 저 또한 식상이 강한 사람은 아니어서 뭐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삐지거나 이러면은 어우 감당 못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속에서 눈치 보고 괜히 심지어 죄송도 강하기 때문에 눈치 봅니다 눈치 그리고 연애는요 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격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격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연애는 일지가 더 중요해요 일지 일지가 연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바로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사주는 연, 월, 일, 시잖아요 연, 월, 시는요 시간차가 존재해요 일간하고 연결되는 근데 일지는 시간차가 없어요 그래서 일지가 배우자 궁인 거고요 일지가 배우자랑 무촌이잖아요 무촌 근데 부모와 일촌이죠 자식과 일촌이죠 유일하게 내 배우자만이 무촌이라고요 그게 일지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것과 관계되지 않은 나의 가장 가까운 성향이에요 일지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식상이 일지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발휘해요 제가 식상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일지에 있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간을 중심으로 생을 하고 생을 받는 거 식상과 인성이죠 식상하고 인성이요 감정소통의 중요한 창구예요 창구 나와 외부와 소통을 할 때 감정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인풋 아웃풋의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요 자 그러면 제나 관은 일간이 극을 당하거나 일간이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뿐이에요 제 관은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식으로 해요? 식상하고 인성이 없으면 사랑이 의무처럼 돼 있는 거예요 감정의 소통이 아니라 의무처럼 돼 있다고요 그런 거는 결혼에 필요한 거죠 결혼은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남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 여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월등하게 연애할 때 누가 보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는 다르죠 그래서 인성하고 식상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상하고 인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다고요? 그런 소통하고는 거리가 있다고요 제로서 내가 해야 될 것 관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연애의 범위가 크지가 않다 정해놓고 시작한다 이미 재관이 발달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나 관이 없으면 어쩔수록 상대방을 정해놓지 않아요 아래부터 위까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식상생제가 돼야지 표현이 잘 전달이 된다 제가 없으면 표현을 해도 전달이 잘 되지는 않는다 10 중에 8, 9가 맞는 게 재성이 있는 명이고 재성이 없으면 10 중에 1, 2가 맞는 거예요 표현을 더 많이 해야죠 그 원인은 재성이 있으면 계산을 하니까 재성이 없으면 계산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인성이 들어와 있으면 표현이 억압되어 있다 그래서 파괴력이 더 크다 표현이 더 와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견 겁지가 있으면 남자답다 근자감 있다 여자를 혹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도 식상생제를 높게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애에 관해서는요 연애에 관해서는 그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줘요 여자한테 여자 입장에서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주에 식상생제가 됐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생제 남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라서 좋아하는 거지 여자가 아닌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외적인 게 굉장히 크고요 성격이라든가 외모적으로 뭔가 내 여자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식상이 표현하는 것도 바뀌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만나고 나서 내가 20kg 살이 찌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잠자리가 줄어들고 애정표현이 줄어들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잘 맞겠어요? 관인상생형과 잘 맞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인상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모습이 한결같이 이어지죠 그래서 관인상생과 잘 맞는 거예요 식상생제 남자들이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편집을 하러 총총총총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토요일날 이제 보실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